음악 아마 다 기억하실 건데요 작년 12월 우리는 식약처 앞에서 600명이 넘는 농민과 소비자 시민들이 모여서 말걸대로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이었지만 GMO완전표시제와 GMO감자 성인 반대를 외치며 식약처 앞에서 강력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소개하신 대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1호 법안으로 GMO완전표시제의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20만 청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애를 썼었죠.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대선 때도 공약을 했었고 참 죄송합니다. GMO는 GMO는 원리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어가 당연히 사료를 먹으면 큽니다만 계절적으로 날이 추워지거나 이럴 때는 성장이 느려지게 돼 있는 거죠. 이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크는 데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은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먹으면 그냥 계속 만들어놓은 게 주형 면허의 원리더라고요. 누에도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자연의 성기인데 주형 면허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의 성리를 완전히 위배한 그러한 장미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쌀 싸움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감자입니다. 우리 감자탕도 먹어야 되고 감자탕이 희균도 먹어야 되고 늘 먹는 게 이 감자인데 그것이 우리 식생활에 이렇게 접근되지 않도록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은 지극히 정당하고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 승인 절차는 현재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제기해서 이것이 시간이 늦춰진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겁니다. 승인 절차를 신청한 곳에다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더 요구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입 승인이 안 나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안전성 승인은 그 전 단계로 오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먹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GM 감자가 우리 생활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감자 먹을 때 이게 GM일까 아닐까를 걱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저들은 이런 농업 관련 행사를 조선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띄워주는 게 고마운데 아무튼 별 도움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저는 1년차 이었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는 고마 마을에서 10년간 친환경 노동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사를 처음에 안 하고 이제 좀 함께하자고 참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산농가도 보호를 해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농정 방법이 정부가 이렇게 확정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들을 무궁별하게 수입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미화하는 건 못 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반대하고요. 어떻게든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토론이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제시해 주신다면 미래카라마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여러분들 뒤받침하겠고 저도 제대로 된 농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들이 안전한 것들만 또 우리 농민들이 자존심을 받고 지속가능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힘껏 뒤받침하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말씀을 suburban하게 순한 날 미래카라마 국회